안녕하세요 쭈구리 여러분 저는 오늘 라운드를 못하고 어깨가 아파서 어깨 아파서 취소 라운드에만 계속 타고 밥 먹으러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세종까지 달려왔습니다 대명 소속이라 대명에서 왔어요 대명대명 다들 오셔월드로 오세요 오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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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바뀌었다 손으로 오세요 바이 이따 봐요 그룹바이 그룹바이 초밥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오늘 다 팔리고 지금 참치랑 단새우랑 장어로 맞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져가지고 약간 쌩얼 보호 차원도 있지만 이게 음식 나올 때까지는 저는 마스크를 네 인경은 그 내 알이 없습니다 네 해먹겠습니다 와 와 아직 더 나와요? 와 먹고 죽어 얘들아 오늘까지만 치팅할게 나 누구 다 먹어라 와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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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흔한 운동선수들의 식사 식사 저는 오늘까지만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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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까지만 치킨 이건 한입에 그냥 들어가지 아 안 들어가 병원 안 들어가 아 들어가게 아 응 해봐요 가로로 넣었네 아 조심조심 무너진다 도와줘야 돼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돼 اخ 또 또 또 간장 자 한입만 외쳐야 돼 숟가락으로 오 세 개 세 개 세 방 안 될 것 같아 한입만 좀 이렇게 내려야 돼 네 한 준비가 많구나 오 한입만 한입만 오 오 엄청 신기해 거의 툭져버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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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 이름은 뭐야? 아주 그냥 107장 107장 107장? 여기 식당 혼내야 돼 너무 많이 돼 몸으로 혼내줘야 돼 오케이 이 밥 뭐예요? 양심 거 조금 쎄어 몇 개치예요? 다 먹으면 나서 내가 먹을게 응 나한테 줘봐 식혁 폭발인데?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맛있냐? 아뇨 아뇨 저거 먹을까? 맛있다고 했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을 거야 인성갑 아까 옆 테이블에 아기 생일 축하 노래 불렀다가 테이클 댓글을 주셨어요 이쁜건 난가? 응 일단 왼쪽에 방부터 여기가 VIP들만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야 쏘야 진짜 고마워 나 와서 그냥 내놨어 오 그래 알았어 와 부샷들만 쓴다는 이거 자동 블라인드 아니야? 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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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지게 생겼다고 너가 다 왔냐? 이곳에 있는 거 내 채이펜 이곳에 있는 거 와 나 나중에 집 지우면 이런 식으로 짓고 싶다 야 성공 환자의 여유야? 우리 집 어때? 좋아 우리 집 어때? 야 깡패들 아니냐 이 정도면? 우리 집 어때? 잘해봐 우리 집 어때? 잘해봐 올라가서 나 또 있어 하나씩 더 해 아 저기 잘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우리 집 어때? 우와 우리 집 어때? 좋아 아 아 아 이걸 켜야 되지 않을까? 아 우리 집 어때? 키는 방법 모르지 알지 아 이쁘하네 켜졌다 오 켜봐 그거 좋아 우리 집 어때? 좋아 우리 집 좋지? 어 좋으면 소리 질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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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주의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있는지 몰라 난 그래도 나에게 달려 내게 달려 내게 달려 내게 더 맘지 않을까 난 그래도 나에게 달려주지 않는다 아 좋은 애 너를 사랑해 시간이 흘러 너를 사랑해 세상을 변하고 그냥 함께 나를 끝을 지켜준 것이다 어느 곳에 있을까 그도 내 몸이 안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 물어도 못 볼 채 다시 돌아 내 손이 있어? 어? 내 손이 있어? 내 손이 있어? 술 찾지마 내 손이 있어? 저희 노래방 온 거 아니고요 소연이가 잡아준 숙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끼리만 놉니다 주리안 내 손이 있어? 제 손이 있어? 내 손이 있어? 내가 좀 몰라 내가 좀 몰라 내 손이 있어 제 손이 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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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숙소 앞에 방광이. 사실 아침에 나이놀 쳤어야 되는데 지금 뻗었어요. 얼굴은 지금 사고 나서. 어제 노래를 하도 몰랐다니. 빨리 씻고 올게요. 9시 55분이에요. 완전 뻗어가지고 어제 노래 부르는데 힘을 다 썼어. 진짜 춤추고 노래하고. 아침에 드롭탑을 먹고 이제 다 각자 헬스하고 연습장으로 복귀. 드롭탑을 먹는 게 아니라 드롭탑에서 커피를 먹는 거. 바로 그겁니다. 이거는 제가 그 저희 투어 같이 뛰고 있는 김단아 언니가 시합될 때 이거를 목에다 걸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협찬 아니고 제가 돈 좀 샀는데 되게 좋아요. 진짜 시원하고 추유할 때 불편하지도 않고 협찬 아니고 샀고요. 되게 좋아요. 카페라떼 아이스. 너 이것만 먹어? 빵은? 멋쟁이. 원래 내가 사는 건데. 멋쟁이. 내가 빵 안 먹어 배고프다며. 다육해. 야 왜 저래. 잘 마실게. 커피 3층 석탑인가요? 짜증납니다. 나 지희야 여기 서 옆에. 어 지금 내려갔어. 왔어. 커피 3층 석탑. 어? 얘 어딨냐? 저희는 오늘 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. 여기서 이렇게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마무리 인사. 안녕. 모두들 그루빵. 빵야 빵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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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야.